시작합니다. 바일러스 게이트에 이어서 가야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도 게임을 이것저것 했더니 까먹은 것도 있고 단순하게 동료가 6명이 되니까 약간 그게 없어진다. 도전감이 6명에서 돌리는 게임을 한 마리로 간다는 그 약간 도전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주인공 레벨이 높은데 약간 이제 검성에서부터 탱킹도 안 되는데다가 무엇보다 장비가 얘네 빵빵한 거 봐요. 이렇게 외형에 차이가 나니까 약간 맛이 없어. 간지가 안 나. 이래서 그런지 약간 더 기가 빠지는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검성을 고른 게 살짝 실수였나 봐. 근데 검성을 솔직히 해봤어야 됐어요.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딜러라고 그러니까 한 번쯤 해봤어야죠. 자 저번 시간에 캐스트를 줬었죠. 아 이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 개의 재료를 뭐라 그랬는데 제가 하나는 모았어요. 릴리페인의 부적이 이건가? 존의 열쇠. 이거 좀 버리면 안 되나? 네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줘. 자 하나도 안 죽게 하겠어. 죽음 아이템 버리는 건 너무 혐의야. 뭐냐 되찌 이거는? 조그만 거는? 흠. 여러분들의 목표? 빨리가 아니라 스토리 설명 안 했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 번 보고 넘어가죠. 자 스피드웨건. 스토리웨건.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 VS 강력한 마읍사 존 이르니코스라는 게임입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이리와는 게 너무 즐거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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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가. 걸고 가. 그리고. 4, 5, 6. 4, 5, 6. 4, 6, 5, 6. 다가 가. 하대. 마오브로 지원해줄게 없잖아. 법이나 걸어라. 쟤네 안 통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3대장만 믿어 3대장만 믿어 3대장만 믿어 지키고 있어 시민들 지키고 있어 힐버를 무조건 싸워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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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추방자가 우리를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온 곳이여 에런과 같이 왔어 에런과 같이 왔어 아아 아아 아아아 찾아 그 바보파가 정당한 대가를 내려줘 나라신 복수를 해줘 숨통을 끊어줘 한명 죽은거 같은데 두명 죽은거 같은데 한명 죽었는데 결국 다 나한테 맡기네요 못하쳐먹은 놈들이 지들 문젠데 지들이 잘했어야지 아 3개나 모아야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못먹은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었죠? 안 떠있어 에르리쿠스가 엘레심 여왕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며 음 근데 나 그냥 할래요 왜냐면은 솔직히 저 지금 만렙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디엘씨까지 하면 분명 만렙이 될텐데 주인공 레벨이 만렙이 되면은 내가 게임을 너무 재미를 못느껴요 만렙 상관이 좀 높아야되는데 이 게임 충분히 높은데 녹화를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너무 많이 해버렸어 그런거로 좀 적당하게 하면서 깨겠습니다 뭐 아이템이 약간 갈릴거 같긴 한데 그러더라도 어쩔수가 없네요 살수 석재하프 빨리빨리 읽어 가자 기름막 배우실 분 배우시구요 여긴 없었네 딱히 그러면은 다리집으로 가야되는거야? 여기랑 여기밖에 안들렸는데 내가 뭐 하나 놓친거 같은데 일단 가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 다 찾고 그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거 같고 단순하게 이 게임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 시청자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 새로 짜기 시작하면서 그때 유입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게임을 길게 진행해서 이해가 안갈겁니다 나는 솔직히 이거를 처음부터 봐도 이해가 안될거 같아요 어 너무 길어 쓸데없는 분이 많았어 뭐야 조용하게 대화하고 있죠 나 줘 나 줘 칼 나 칼 필요해 야 쟤 센놈인가 보다 에란인가 설마 릴리 페인이어 저에게 죽음과 승리를 안켜주셨어 뭐야 자.. 자폭한거야? 네 알겠어 알겠어 와 문 블레이드 줬어 잠깐만 그거 아냐 그 녀석 저번에 내가 버린 동료가 쓰던거 아닙니까? 사자의 값죠 어 써도 의미 없잖아 마음 못쓰잖아 이거 끼면은 음 넣어놓자 넣어둬 넣어둬 나 어떡할거냐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나 진짜 하도 많아서 못킨다 이거 이거 아니야 그냥 갖고 있자 어떡하냐 이거 자 문 블레이드 얻었구요 신발 새로운거 하나 있네요 신발 자체가 부족하네 잘됐어요 지옥문 상의 마법 신발 아 조용히 이동하기야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일단 신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갖고 다녀야 되니까 세이브 뭐였지 큐 큐였나 오였나 어 세이브 F5 아니었어? 큐였어? 큐였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9레벨 주문이네 근데 이게 악마 소환 주문이 원래 칠,팔에 있었거든요 엑스틱 엑스틱 에라이 날 여기로 보냈어 아... 이해할만해 하지만 열어줘 아 잠깐만 이거 또 걸렸어 아 뭐야 야 버거 걸린 상태로 게임 멈췄어 아아 대화가 분명 있을텐데 지금 잠깐만 지금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이게 게임 버거가 있어서 화면이 왼쪽 아 한 방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때 번호필 누르고 이동하는 방향으로 눌러주면 버거가 풀렸는데 아 하필 걸려도 저 타이밍에 걸리냐 미쳤네 진짜 야 야 잠깐만 버거 걸고 하려고 했는데 뭐야 아까 덤볐는데 아닌건가 이제 레일아 하신을 소환해야 돼 화신을 소환해야 돼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어 아 화신 소환을 해야된다는데 감사하겠어 고 레벨 주면 하나만 더 풀려야 돼 이모헨이 지금 너무 약하고 호환이 물론 세긴 한데 가자 열어줘 악마들을 막아라 가자 어 물리칠 수가 없어 그렇지 어 물리칠 수가 없어 거의 만내빔 켄사이의 힘이 필요하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그 오바야 어 개오바야 떨어져 그렇지 법사 높이요 지시를 내려달라고 필요 없어 꺼져 그냥 그렇지 난 불덩이 난사하는 거 외에는 법사를 쓸리 없기 때문에 지금 열어주라 네임 네임 신의 피처 역할은 열 힘을 가진 자 릴리페인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 가라는 거네 가자 이리와 이렇게 발로서 너무 띄엄띄엄하게 돼 어 재밌는데 하면 또 재밌거든요 보통 재미없는 게임을 하다가 내가 재미없어서 진짜 힘들게 하는데 이건 재밌어요 하면 재밌는데 키기가 싫어 하하 이상해 이거 조회서도 안나오고 일단 근데 조회서도 안나오는 별개로 그냥 키기가 싫어 이상하다 쭉쭉 가 내려가자 일로와라 우리 이모헨한테 최강의 마흡으로 소환 마흡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거의 주인공이 지금 만내부로 가장 강한 전사인데 전사 계열 중에서도 그 녀석이 이제 가장 강한 거 맞겠지 검석인데 그 녀석이 필적할 정도의 강함을 갖고 있고 거기다 마법까지 쓰는 망했다 어떡하냐 이거 메밀은 부대 메밀은 부대 뭐지 지금 내가 필요한가요? 이거 지금 장사 부대고 전사 부대고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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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드래곤 브랫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멤버가 너무 많아서 드래곤 브랫 써주죠 드래곤의 순 아무것도orse 하이마부 통하지도 않을 것 아냐 하이엄 마사리라 하이엄 마사리라 하이엄 마사리라 하이엄 마사리라 하이엄 마사리 하이엄 마사리 하이엄 마사 나이 하이엄 마사 비가 도착해 나이 나이 기다려 주인공이 상상 못시더라 하이엄을 열리오 대단하니 그냥 물어봐, 그럼 다시 해 예스? 이런거 빠르게 해봐 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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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칭 아, 야, 더럽다 이렇게 빡세는 진짜 아, 그만 나와 경험치 많이 주긴 하는데 애초에 육분할이라서 잘 들리지 않나? 눈을 찾아봐. 눈을 찾아봐. 눈을 찾아봐. 겉보다는 지금 더프가 없어 아 야 너무 위험해 쳐야 된다 그렇지 들어가자 들어가지 않았었나? 아 여기다 이거 하라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전에서 신에 필적하는 힘으로 열라는 건데 신에 필적하는 힘을 어떻게 얻냐고 밖에서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봐 메인이 서브 같아 저는 사레봉 발송했던 원에서 사레봉 그냥 돌파해서 됐었는데 아 근데 나는 다 돌았는데 이미 나 안 간 데 없잖아 내가 뭐 안 가서 뭘 안 도와줬어야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다 가서 내가 해치워 주고 왔는데 옥과 절로는 근데 뭐 어쩌라고 음 다 왔다리 갔다리 이미 했는데 다시 대화하고 올까 다시 대화하고 올까? 겸치 깨 먹었는데요 15,000이면은 원래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저렇게 막 퍼먹어도 6인팟이라서 랩업이 안되네요 엽니다 만렙 언제 찍냐 아 만렙에 아니라 다른 동료 레벨을 언제 하냐 만렙은 금방인데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겸치 솜어 들어가는 양이 다 똑같아져서 아 아 아 일단 가자 컴퓨터가 되게 시끄러워졌어 가라 다 죽였잖아 그래서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화를 하고 올까? 그 NPC한테 문 열어달라고? 저쪽에 있던 애들 부적과 황금잔 부적과 황금잔 부적과 황금잔이라고? 그리고 황금잔이 필요하네? 황금잔 주세요 황금잔 그리고 화신을 불러야 된다 여기나 여기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 위치상 부적과 황금잔 문블레이드니까 문블레이드 여기 나왔고 부적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가 부적? 황금잔 문블레이드면은 여기가 아닌데 여기로 가야되나? 아냐아냐아냐 입구적이라고 치면은 일단 가봐 둘 중 하나겠지 저기 아니면 밑에 저것 같은데 한곳에서 두개 나오는건 좀 오바고 그렇게까지 보기와 다르게 그렇게까지 갈 데가 많진 않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봤는데 구분을 못해서 그냥 두고 온건가 설마? 내가 그럴라고 잠깐만 황금잔 황금잔 컴퓨터가 되게 울부짖고 있는데 지금 아 황금잔을 받을만한 데가 여긴가? 이리로 가야되나? 다 잡았어 이제 없어 아무도 적도 없어 저거 안 나올 줄 어 혹시 이리로 가는건가? 어 안 갔잖아 6인 파지면 든든하겠다. 음 좁아 좁아 여기 있나봐. 나이지드 레마니 음식이다. 이르니쿠스가 왔죠. 내 점심을 보냈군. 니가 생명의 잔을 갖고 있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뭐 솔직히 아 잠깐만 뭐 아 왜 자꾸 버그 왜 걸리는 거야 아 아 아 아 열받아. 드래곤 여태까지 많이 죽였거든요. 처음에나 쫄았지. 이건 그냥 잔묵이야. 브레스가 좀 무섭긴 하다. 일도 옆에 돌아갈까워. 우리 이 쏘죠. 브레스에는 브레스지. 브레스에는 브레스다. 우리 애들 하염의성 많기 때문에. 불 통할 것 같은데 얘는 디자인이. 어어 통했나봐. 어 좀 세다. 내 부사. 내 부사. 내 부사. 내 부사. 끌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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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잡았어. 여기 잡았어. 좀 많이 세긴 한데 주인공한테 힘든데. 힐러. 완치 있거든. 저. 완치. 완치. 주인공한테 걸고.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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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마법은 안 통할 것 같은데. 화염 화살 일단 한 번도 쓰고. 쟤는 어. 타겟팅이 안 되니까. 뭐 할 필요 없고. 이거라도 해. 됐다. 아 모임. 아 모임. 야 잠깐만. 올라와 봐. 38. 주문 실패. 아 주문 실패 뭐냐. 야 이거네. 잠깐만. 보석. 넣어주고요. 드래곤 잡아도 별거 없어. 그냥 그러려니. 이제는. 다 잡몹이야. 지금 앞에서는. 야. 주문 시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개꿀이네. 너 주문 쓸 수 있냐. 근데 혹시. 무슨 의미 없잖아. 다 모여봐. 모여봐. 주문 시전 방해인데. 쓸 수 있네. 야 좋다 그럼. 아 근데 저항도 괜찮긴 한데. 야 근데 좀. 조금 과시게 하긴 하네. 야. 진짜 못 끼네. 직업이 뭐였더라. 아. 메이지 시프야. 메이지 시프면 다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신기하구만. 가지칠 분. 아 너무 좋은 거다 쟤. 필요 없어. 너다. 에이 또. 안 걸려. 안 헤어나오신 분. 뭐하세요 얘. 공황이야? 아 참. 거 또 회복해줘야겠구만. 공황장 좀 치료드려. 뭐하니. 못하니. 이게 뭐니. 아 쟨 풀렸잖아 또 심지어. 순전을 가져가면 되잖아 이제. 끝났죠? 아 이미 야 풀렸다 야. 저걸로. 회복이 되긴 하는 거야. 상급 회복으로. 에너지 드레인만 되나? 상급인데? 하루 더 쉬자. 뭔가 좀. 메이지는 하루면 되는데. 여덟 시간이면 되는데. 저기. 성직자는 아니더라구요. 오래 쉬어야 되더라구요. 화신 소환을 하고. 야 경험치 얼마 줬어 근데? 만오천 줬어? 아 개찐따. 개찐따야 진짜. 만오천 줬어. 이 게임 드래곤 처음에. 나. 처음에 본 게 이제. 레드 드래곤인데. 이 게임 드래곤 진짜. 최강급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구요. 그냥 찐따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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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게임 드래곤. 대단한 사람인지. 네. 하나님. espera. 푹. 포니어. 거기에. 있습니까. 클리어. 난 뒷부분이. 쟤끼 저거. 끝내줘야 겠구만. 저거. 잙끼 저거. 알싸. 발사 너 뭐하냐? 니 뭐해나? 뭐하니 뭐해나? 가 가 싸워 못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에이 뭐야 자꾸 전화와? 돌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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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깨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돌파합니다 마음이 더럽게 많아서 헷갈려 죽겠어요 옛날에 돌파하면 안될까? 돌파하기 싫어졌어? 성역주문이라서 안되는거야? 성역주문이라서 안되는거야? 투명함 감지하고 된거 같은데? 투명함 돌파 됐다 버프 건지 얼마 안가야된다 야 가서 좀 도와줘라 비용하지말고 탄한소로 밀어붙여 밀어붙여 짓불도 안동하죠? 힐좀 해줘 힐좀 쟤한테 해줘 아아 개술버프 허공에다 힐하는거 봐라 야 언제 풀려 이거 그렇지 들어간다 힐 아 배우는거구나? 배우는 경험치 많이 줘서 좋아요 실패해도 운명이야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또 얻게 돼있어 나 언제 화염검으로 바꿨냐 원래 화염검 들고 있었나? 화염검 멋있는데 너무 약해 플러스 1자리야 이제 플러스 4정도는 돼줘야 욕망 빨리 가자 이렇게 도와줬는데 대체 나 어떻게 보낼라그러냐 동상 하나 세워주려고? 그 딴거 필요 없는데 아이템으로 줬으면 좋겠어 반지 반지 좋은 반지 줬으면 좋겠다 나왔어요 부는 강의 불이 잘생겼어 부는 강의 불이 잘생겼어 그만 떠들어 저거 저거 어디있어 기다려줘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되나? 주변 4,5개 있는데 저거 아니겠지 문블레이드 부적 잔 오 진짜 됐어 릴리펜의 화신 릴리펜의 화신 뭐쩌나 그러자 딸 같은건가? 아 공주가 얘 딸인가보다 화신의 딸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면 됐고요 나는 이 게임할때마다 자신감이 없어 글이 하도 많아서 그냥 넘기거든요 난통중심에서 다 까먹어 게임도 먹고 띄엄띄엄하고 해방시켜라 그래 그래 난 그 이상 할 수 없다 그런거 아니죠?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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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냐? 아 저기 화신의 부하들인가 보다 어어어어어 갓종교다 신이 직접 와서 도와줘 개꿀이네 기도할만하고만 뭐야 누구세요? 뭐 줄거 있니? 준다면서 왜 돈을 받냐? 개새끼야 잠깐만 잠깐만 미쳤는데 얘? 양심머리가 없는데? 당황스럽네 바이.. 봐라 돈 없다고? 내가 돈이 없어? 진짜 없네? 야 마법 많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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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아니다 빼 아 전에 돈 써서 그런가 봐 와 마법 많네 돌파 있어야 돼 돌파 둘 다 필요해 하나랑 얘도 하나 이것만큼은 필요하죠 불사노 팔구요 5도 팔아 솔직히 안써 정신박약 아 이런거 안통해 솔직히 강한놈 만나면 어 안통하고 솔직히 돌파가 제일 좋은거 같애 돌파는 진짜 좋아 법사가 무슨 전사보다 튼튼해 마음을 하도 많이 쓰니까 반면에 이제 돌파를 쓰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돌파해버릴 수가 있죠 엄청 빠르게 선들도 없이 투자체가 맞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시조종 같은거 좀 가져갈까? 어 너 소환이 너무 약하다 시조종 가져가자 어 시조종이 저렴한데다가 레벨링 마법이라서 굉장히 좋은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멋있어 역시 해골이지 소환은 해골이지 어디서 정령이야 자 사지 않았냐? 아 너 혼자 샀냐? 자 쭉 혹시 너가 갖고 있니? 아니죠 아 이런거 필요없어 돌파하나 너가 사야지 됐구요 됐다 세이브하고 그렇지 세이브 한 번 더 해주고 돌파는 정말 좋은거 같애 법사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솔직히 어구로 분산시키면은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육척풍은 뭐냐 야 방어도 3으로 고정이야? 내 손까지 다 주고 대박이네 너 그냥 뭐 쓰냐? 혹시? 너만 두 번째다 다 됐다 다 됐다 좋아 에이 왜 이렇게 못 배우니 체력도 없어 체력이 없으면 마비를 잘 배워야지 그렇지 자 육척풍 해방하고 잠깐만 능력이 있는데 다른 곳? 동물 전후 괜찮네 너 못 끼냐 아 플러스 1껴? 개찐따스러운 거 끼네 하하 자 아 아 못 낀다고? 왜요? 타코 4야? 힘 5 힘이 안되냐? 그냥 못 끼는데? 왜? 찌꺼기라서? 드루이드만 낄 수 있나? 되게 좋아 보인다 샘블링 마운드 소환 야 마운드면은 그거 아닙니까? 나이트 엘프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그런 계열 아닌가요? 멜지가 못 쓰네 아 그렇구나 드루이드 전용인가 보구나 노잼 야 마운드나 써보자 지배 하나 빼고 조종 하나 마운드 강한거 못쓰는데 잘됐어 돌파 몇이였더라? 4였나? 아 5였구나 그럼 지배를 하나 빼면 되겠네 그림자를 빼자 돌파 하나 넣고 너도 솔직히 안쓰잖아 이거 혼돈 같은편 당할까봐 건들지도 못했어 돌파 두개 주문반사 안쓰죠 몬스터 속박 안쓰죠 몬스터 속박 안쓰죠 어 둘 다 안쓰네 조종 조종해 가자 이제 마법 막 돌파하면서 마법 다 깨버리면서 소환으로 막 때려죽여도 되고 조업 굉장히 좋은데? 솔직히 이게 좋은건지 모르겠어 아직 이 게임에 여태까지 거의 지금 솔직히 원투 합쳐서 한 80시간 가까이 있거든요 아 방어도 3이요? 저도 써봐야 알겠어요 뭐냐 얘네네 아 화신이랑 그냥 없애버리네 역시 신이라 이거지? 어 좋아 찌꺼기 하나 맞쥬? 거의 80시간 가까이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 게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없어 내가 안써버렸어도 거의 거의 다 안써봤지 사실상 드로이드는 본척도 없구요 아 잠깐만요 채팅이 안나와요? 어 채팅이 왜 안나오냐? 고정시켜놨는데 내가 진짜 안나오네 잠깐만요 진짜 안나오네 아 이거는 진짜 안나오네 잠깐만요 발도스 게이트 아 나오네요 아 나옵니다 딜레인가봐요 아 맞다 저 바꿨습니다 이거 예쁘죠? 제 스카이림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리고 별모소도 바꿨습니다 우리 귀여운 별모소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 이쁘게 바꿨어요 어딨어 블랙 발도스 게이트 요즘같은 시대 사실 스토리웨건도 바꿀라 그랬거든요 우리 우리 스토리웨건 약간 냄새가 나서 어딨어 약간 약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바꿀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바꿨습니다 발도스 게이트 약간 마블의 역할을 하고 있는거 같애 쓸데없는 얘기하는거 보니까 내가 마블할때 원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발덕에 잠깐만요 깜짝이야 나 개 똥싸다 넘어진줄 알고 소리듣고 문앞에 있던거였는데 아 개깜짝 놀랐네 진짜 똥싸다 넘어지면 방종입니다 하루종일 치워야돼요 저번에 원래 제가 똥싸다 하면 욕주에 놓고 씻기거든요 어 개걸로 씻기는데 욕주와 하수구 쪽으로 개똥이 다 차있어서 어우 겸이죠 식사시간에 아 식사시간 아니네 흐흐흠 요즘 굉장히 힘들게 씻기고 있거든요 개새끼 한 번 씻기려면은 물티슈 한 통 다 써야돼요 그것도 애기 엉덩이 닦아주는 물티슈로 졸라 비싸 하아 이상한 그림자가 춤추고 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 여기 들어올려고 온거 아니었어? 야 그림자 따위도 신경써줘야돼? 야 너무 이거 막연하잖아 야 나 어떻게 나가라고 나간데도 없어 잠깐만 뭐 어쩌라고 나한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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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갈 수 있냐? 이모앤 아이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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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작된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저장으로 새 저장 하나하나 때리고 어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들어왔구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수 다시 보이게 바꿨습니다 안보인다고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맨날 보이면은 방송 오래하고 왜 구독자수 안느냐고 맨날 까면서 안보이면 또 아쉬움 응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지금 재미로 위해서가 아니야? 나 어쩌라고 그래서 그림자가 춤추고 있다 그림자가 춤추고 있다 그림자가 춤추는데 뭐 어쩌라고 나한테 왜 아니 아니 뭐 어쩌라고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여기 나가는 그게 없어 흠 일로 와봐 골 때리네 다 가고 너만 나와봐 왜 이 쪽지가 없었잖아 진입했잖아 어 나 좀 이제 내보내주면 안될까? 그림자 세계로 가야되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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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물속으로 들어가봐 물음표 좀 그만 띄우고 물 증발시켜버려 혹시 내가 여기서 악마로 변해야되나? 음 그런거 아닐까요? 문 닫어 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네 플레이어 전신 도움봐 나 기다려 네 나 어떡하라고 도움봐 도움봐 내 일아 어딨어 대장님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저게 다 좀 보내주면 안될까? 대장님 일단 저기 입구로 가야되니? 아 근데 이거 너무 가는거 오래걸리고 무슨 퀘스트야 발로 속 퀘스트 투어 7장 하아 아 여기 신의 개입에 대한게 나오네 잠깐만요 이레니쿠스는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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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를 가장 뛰어난 자였고 신의 개입 없이 엘프에서 도달할 수 최고의 마법사였다 그러면서도 여왕이 은총까지 받았는데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동생도 만족 못함 그래서 신의 힘을 얻으려고 했다 수호룡을 소환해 부대를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전을 봉인도 깰 수가 있는데 아 자 유물 다 줬잖아 유물 3개를 넣어서 우드랜드 받았고 엘레심 여왕을 도와주고 준비 끝나면 궁전에 들어가면 된다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아 4개씩 얻을 수가 있고 호수 왼쪽으로 조각상이 있다 거기에 석재풀과 석재하풀을 넣으면 돼 아 그래? 아 또 맞다 이 게임은 이상한게 상호작용 되는게 나 처먹고 있었니? 아 마음대로 때려 여기서 어 얻을 수 있다는데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안 되는데? 어 이게 진짜 조그만 점으로 얻어지거든요 너무 그게 혐의야 조그만 점을 찾아야돼 정답을 내가 대충 계산에 넣어놔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여기다 일단 넣으라는데 어떻게 아 여기 됐네 여기 됐네 석재풀이랑 하프랑 다 있죠 저 아마 이 녀석이 석재풀 갖고 있을거에요 있죠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다고요? 아하 아하 호두 어 몸에 지니고 있어야돼? 하나씩 주자 그러면은 호두 먹어 몇개야? 여섯개인가 준거 아니에요? 여덟개 줬나요? 네개 줬나요? 다섯개 줬네? 아 여기 네개네 이게 뭔 경우냐 아 씨앗이랑 갓이 다른거구나 전사계통한테 남겨주자 그리고 이모엔 일단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자 허반죽이 있다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됐냐? 뭐 어쩌라고 된거 아냐? 더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뭐 어쩔건데 나 어따가 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나무에서 네개씩 계속 가다보면 호수가 있고 왠지 조각상이 있다 석제 조각상에 석제불과 석제하풀 놓으면 계단이 열린대요 어흐 저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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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저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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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이미 냈냐? 아닌데? 어 석제 불은 썼네 아 이거 써 아 이렇게 쓰는거야? 음 아 이렇게? 아 아 나는 아이템 창에 넣어놓는 형식인줄 알았지 어떻게 그렇게 그랬으니까 계단 아 이게 계단이 된거야? 아 오케이 아 이게 계단이 된거야? 설렘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당시 영혼이면 알 수 있었다 이르니쿠스는 다음 방에 있다 충성심 우정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고 재고할 길을 할 필요를 느꼈다 아 배신들이라보다 영혼의 소녀에서 성숙한 젊은 여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만 많은 일을 해결해왔다 이번에 마지막 아 확실해? 나와 함께 있겠어 나와 함께 있겠어 어어 아 얘 약간 애매한데? 솔직히 이모엔빼고는 이모엔도 솔직히 포함해서 나 혼자서 계속 여행했거든요 다 왜 이렇게 그래 나 악당인거 알면 나 악마의 힘이 가진거 알면 배신 때리고 죽일거 같은데 이런 이런 놈들이 위험하거든요 약간 층층거려야지 말을 잘 듣는데 이런 놈들이 더 배신자야 어 가면 됨 이제 가자 엔딩인가봐 디에시 샀기때문에 디에시도 있거든요 일단 노말 엔딩인가봐 기다려! 누구야? 여왕님이야? 왕자의 게임에서 나오신거 같은데 왕자의 게임에서 나오신거 같은데 내가 그에게 빚을 갚을때다 내가 그에게 빚을 갚을때다 내가 그에게 빚을 갚을때다 어 조넬레스에게 힘을 주고 내일 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어떻게 기생충에 도달하오 난 이 모든 가지들 사이에 아무런 길도 볼 수가 없소 그를 멈춰주세요 오케이 아 아 아다다 내려왔지 가자 자 어디로 가는거냐 근데 아 일로 갈 수 있네 그래픽 구분이 안가 이럴땐 이런거 기꺼하면 되죠 아 이리 갈 수 있구나 이게 올라가죠 난 윗 윗줄인줄 알았는데 어 웹 자체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요 그쵸? 엄청나게 길진 않네요 저번에 그 언더다크처럼 완전 새로운 새가 있고 그렇진 않고 진짜 끝물인가봐 솔직히 법사 한명 따위한테 지배 안되지 무려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인데 어디서 엘프 법사 따위가 개겨 그제도 모르고 악마의 힘을 가졌는데 말이야 불안하다 소리 이게 뭐임? 공격할 수가 있다 홀킥으로 어 야 이건 아니지 어 이건 아니잖아 어 싸울 것도 없다 켄사 진짜 세 켄사는 미친놈이야 아 이거 맞추기 어렵네 저렇지 몸에서 불 나오네요 육천 해줘 그렇지 더럽게 말이야 얼마나 있는거야 기생충 아 아 아 길을 만들었어 아까 그 캔 열매가 야 야 이거 솔직히 나 공략 안봤으면은 목길 뻔했다 진심으로 애초 일로 넘어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뭐냐네 뭐 뭐하세요? 아 저 뭐하세요? 뭐하냐 얘 야 돌파 나 많아 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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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돌파해 니가 돌파하고 안 통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지금 나랑 싸우는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어 뭐야 야 이상함 지금 못 때리나보다 어 지금 때리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얼굴만 보고 도망가자 어 지금 때리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지나갈 수 있냐? 지나갈 수 있네 지나가자 기생충이랑 다 해결하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무언가 빨아먹고 있어 나한테서 어 뭔가 지금 다시 심었죠? 융합되었다 어 좀 쉽게 하죠? 지 하고 싶을 땐 하지마 난 나무가 징그럽게 생겼어 나 이런 거 진짜 싫더라고 나무가 벌레만큼 징그러워 극혐이야? 어 어디서 나오니? 기생충 어 빨리 걔를 잡아야지 내가 어떻게 될 거 아냐 가운데로 갈까 아니면 위로 갈까 위로 가죠? 우리 아빼에게 좀 그만해 화도구나 아 있구만 딱 써 딱 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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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종류별로 많이도 심고 있구만 아 이거 싸울 필요도 없다 법사가 아 전사조합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법사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잡상하기 어 법사가 그렇게 필요한 순간이 많이 오지 않는다 저거 좀 제거해봐 손쉽게 제거되었다 응 응 응 응 확실하게 종tr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그만 더들어 갔으러 가자 얘리 못가니 여기 갈 수 있구만 이리로 가도 의미가 없잖아 내려가야 되잖아 이건 뭐야 아 이거 망가진데 절로 가는 건가 보다 나중에 내가 씨앗 같은 걸로 하나 본데 벌써 씨앗을 저렇게 써버렸네 다 쓴 거야? 네 개 벌써? 에이 뭐임 여기 썼죠 안쪽에 있겠지 뭐 한 마리는 자면은 뭐라 그러겠지 급해 죽겠는데 잔다고 전사선에서 정리돼 그렇지 졸랐어 유기맛인데 혼자 그냥 나 썰어버려 미쳤죠 그렇지 가자 내가 감히 그런다 니 계획은 끝났다 이레니쿠스 넌 죽게 될 것이다 너 너 아직 살아있어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너를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이 힘을 가질 거야 안 돼 너 안 돼 아이 뭐야 엘레쉼 네 저 너의 왕자 트와이 내가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말하지 마 그리고 무엇이냐 셀 달인의 나에게 하늘에 대한 복수 개찐다 흠흠흠 아 아 쟤들끼리 좋다고 지금 난리 났죠 그렇지 죽어야 돼 이제 와서 세탁 가기엔 너무 늦었어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그 파워 그거면 곧 알게 되겠지 너는 마의 파워 그만 떠들고 덤벼라 넌 죽었다 네 바로 돌파 쓸까? 아니면은 그냥 한 명만 남겨두고 싸우자 하고 거기서 쓴 것 같죠? 돌파 쓰고요 소환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풀파워로 간다 분명 있을거야 좋은 버프 돌파 됐죠? 돌파 됐는데 또 했죠 미친놈이 돌파 또 해 그럼 또 돌파야? 아 돌파 해 빨리 해제 됐죠 지금? 죽어라 죽어라 이러니크스 아 시간 정지했어? 화신도 썼네? 화신 쓰면 이제 자기보다 좀 약한 분신이 나오죠 어느 폭풍 닐리아 권능 사례 닐리아 잘 가 아 미로 걸렸네? 기호 기호 그건 아닐거에요? 어 RPG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이 아 실제로 달러스게이트 1 할 때 집불도 모르고 했다가 시간 정지 나중에 깨닫고 개구통 말았죠? 이거 저렇게 썼다는거는 지금 용의 분노를 처맞아도 아프다는거 아닌가 아 얜 남겨놔야겠다 어 어 제대로 들어갔다 아 근데 법사가 둘 다 죽었어 어 잡았어? 끝났어? 아 끝난거야? 아 일단 얘부터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미로에 지금 빨려 들어갔죠? 아 야 위험한데? 1대1이냐 결국? 아니 이거 잘 봐야돼 도망가 일단 도망가서 쟤한테 젤 먹이로 주고 소생을 지켜야돼 소원같은거 할 생각하지마 죽은 자의 소생 아 아 끊겼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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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아직 위로 아 저 눈대 눈대비 저렇게 세다고? 위로가 꽤 오래 버티기 때문에 자의를 하면서 버텨 어 자의를 하면서 버티고 너는 무조건 소생해야돼 돌파 써야되니까 돌파 지금 두개 남은 애가 릴리아인데 얜 금방 죽을거 같으니까 그냥 주인공 살리겠습니다 그 소급친구 소생 죽은 자의 소생 걸렸죠 기절 걸렸죠? 너가 할 일은 도망가서 은신은 은신하는거야 내 생각에 투명한 그거 감지는 아직 안쓸거야 맞기 전까지는 은신을 자신한테 쓰고 어 일밖에 없으니까 빨리 써 빨리 써 너는 힐 해줘 강하게 힐 해줘 위로가 얼마나 길길래 아직도 안 돌아왔냐 아 돌아가 돌아가 돌아갔다 가는데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고 파워션 내성 할거란 말이죠 상업필름도 쓸건데 근접을 좀 쓰는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일단 쓰고 버티겠습니다 돌파를 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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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고 너는 다음 다자 다음 돌파 두개 가지네 소생시켜줘야죠 어딨어 돌파 두 번 하시는 분 두 번 하시는 분 어디있니 소생 두 번 썼구나 한 번 캐슬 냈지 음 파인 소환해 돌파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돌파 안 찝어졌냐 지금 아무것도 못하냐 실패한거야? 웃기지마 어디 실패질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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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돌파 돌파 그렇지 돌파 된거냐? 얘는 완전 멈춰버렸고 일단 일단 때릴 준비해 그렇지 들어간다 자 죽었구요 완전 완전 아웃 됐네요 완치시켜야 돼 완치시켜야 돼 상급 회복 걸어주고 그렇지 아 새까지 하여서 죽은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제법이다만 거기서는 없을 것이야 강요킬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아 잠깐만 잠깐 돌파가 좀 너무 약했어 자기라고 버티자 일단 어 일단 자기라고 먼저 하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아니긴 뭐가 아냐 이르니쿠스가 쓰러지고 그의 말이 입속에 죽어가자 기묘한 침묵이 주위를 감쌌다 당신은 당신은 자신이 마침내 이긴 것인지 정말로 보는 것이 끝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악당이야 그는 악당이야 얘가 나한테 뺏어 온 건 어떻게 된 것일까 잠시만 어느 곳에 끌려들여 갔다 어어 드디어다 잠깐만요 도망가야 해 소환 같은 거 없나 두 명 두 명 아웃 두 명 아웃 고통이 가라앉고 당신의 눈을 뜨자 상상을 뛰어넘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악몽 같은 풍경이 당신을 강타고 지나갔다 근데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버퍼가 심하신 것 같네요 지역 때문인가 천천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이들이 이르니쿠스와의 전투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 당신과 똑같은 문명으로 그들이 영원히 끌려 내려왔다 당신 자신조차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때 그들이 자신의 현상을 기뻐할지 의문이 들었다 어떤 곳이야 내가 죽었고 여기 왔어? 우리의 전투로 어떤 기간이 있는지 우리의 전투로 너무 놀라운 우리 죽었었지 우리 죽었었지 7장 2부? 그 당황이 그리고 그 당황이 불이 많이 줄었거든요 잠깐만요 지옥에서 이르니쿠스를 찾았다 잠깐만 이모엔 이모엔 완전히 아웃된거지? 야 이모엔은 안 돼 어 다른 애들은 상관없어 이모엔은 안 돼 아 그냥 할까? 그냥 하자 어 이미 늦었어 잠깐만 와 이거 쎄다 너무 많아 너의 재료들이 와 이거 진짜 쎄다 진짜 쎄게 들어왔다 이번 거 어 이번 건 진짜 역대급으로 쎄게 들어왔다 가져갈 거 너무 많아 너가 들어 특별히 저 귀중한 걸 들게 해주겠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 많아 너의 재료들이 지금 뭐지 아 일단 일단 들긴 들어야 되니까 뭐야 말투 필요 없잖아 운석포구 장미의검 장미의검을 내가 왜 버렸어? 아 장미의검을 유닛이 갖고 있었나 보구나 와 진짜 대박이긴 하다 대박이긴 하다 뭐야 이거 방어도 사 방어도 사해 완료 아 완료건 얘 얘가 들어야지 얘가 더 가벼운데 야 이거 다 입고 조정해서 가야 되는 거네 아 요즘 많이 헤린데 와아 시계 나오네 이거 조정만 하다 끝나겠어 이러다 목걸이랑 니가 얘 줘야지 주고 와 장비가 너무 지금 애매하다 일단 일단 들고 있어 와아 이거 너무 많이 죽었는데 특히 마스터 레벨의 마음을 가진 녀석이 죽었어요 이모헨이 이게 좀 많이 크네요 이런데로 가겠습니다 너무 로드하우고 그러면은 솔직히 노잼이니까 지금도 좀 노잼인 것 같긴 한데 흐흐흐흠 그러하다 시간정지 쓸 수 있긴 하냐 시간정지 같은 거 도루마리 보관함 물약 전사한테 가속 가속 보스 조제는 투명화 법사한테 침묵 법사한테 이어폰 주고요 치명 다 안드죠 신발 하나 줬을텐데 어 신발 가져가 목걸이 있지 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어어 이대로 가져 이모헨 소꿉친구를 잊었지만 운명이야 뭐해 거 나 안 끝날 줄 몰랐어 끝난 줄 알았어 진짜 엔딩인 줄 알았어 아 물론 확장팩이 있으니까 이르리쿠스가 이르리쿠스가 악마나 드래곤 그런 애들보다 더 화려하다 법사인데 그냥 그냥 법사 아니지만 천재법사 천재법사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자 계단 있는거 맞지 아 있네 있네 아 둘러보고 둘러보고 아 나 고민되는데 기절했다는거는 너 능력이 있다는거야 지금 없어 악마 능력 그 힘 상승 그런거 없어졌어요 흡이 체력 회복이랑 흡이랑 아 이렇게야? 아 그럼 되게 많은거네 나 왼손잡으니까 왼쪽도 가보자다 아 다 가보자 이르니쿠스와의 싸움에서 이모헨과 민스크 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3명이나 더 있어요 동료가 드럽게 많기 때문에 개판으로 싸우는데 한번에 이겼어 한번 시범타로 적당히 싸우다가 다시 싸울라 그랬는데 이겨버렸네 왼손잡이니까 왼쪽 먼저 갑니다 4명이면 적당히 어 형이죠 내 유산을 요구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거야 어리석은 자여 영혼을 공유하고 이라니쿠스가 어디인지 알고있나 바알의 눈물만이 아... 이거 그냥 디에시로 온건가 표시가 안떠서 모르겠는데 아닐거야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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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메인인거 같아요 팔장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나는 나더나 슬레이어가 되는 것인가 각오해라 개소리 하지 말고 덤벼라 나는 켄사이야 슬레이어가 되는거 엄청 쎄지는데 켄사이도 못지않게 쎄거든요 지금 포발량기 덜어서 오히려 지금 적어졌기 때문에 좀 편해졌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서 좀 정신없었는데 어 반 어 일 두명 줄었거든요 오히려 좀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레버 어디서 개겨 상대를 봐가면서 덤비란 말이야 어쭈어쭈어쭈 쫘차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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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되냐? 대기 어쭈? 마모파살 들어가나? 아 얘 17레벨이었죠 원에서 너무 세서 제가 한 7레벨로 싸웠거든요 막 제껴서 디에시도 제꼈어요 심지어 학교 피딘대로 충분하다 이 찌꺼기는 어디서 이만이네? 바알이 눈물에 나타나 그것을 당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라고 합니다 이거군요 아 솔직히 전혀 질거 같지 않아 지금 조합이 아까보다 좋은거 같아 이번 세팅은 좀 줄었으니까 아 나 4명이 너무 적당한데? 마법 세팅 새롭게 짜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법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 얘네는 지금 완전 딜 세팅이거든요 돌피부까지 몬스터 소환하자 응 이 정도 된 것 같아 집에는 이제 상태 이상 걸린 애들 복구 혼란 투명화는 있어야죠 두 개 있어야 돼 이거는 혼란 필요 없어 굳이 필요 없어 어 투명화 3개 마법 해제 돌파도 충분히 있고 투명화 해제를 했나 내가? 아 상상 투명하지 투명화 감지 하나만 아 세 개 있네 이미 그쵸 이 정도에서 음 너가 돌파를 하나 더 줘야겠다 어 집에 솔직히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 돌파 하나 있어야겠어 어 나 이 정도 조합이면 충분히 세다고 봅니다 혹시 6레벨 마법 되니? 어 되는구나 석화해제 원자분쇠 솔직히 쓸모없는구만 있네 언대들 조종 뭐야 아 범인의 언대들 조종할 수가 있다고 괜찮네 어 역시 이모엔 쓰다가 아래 동네로 오니까 아 뭐 어떻게 지웠냐 이거 약간 꿀리긴 한다 이모엔에 비하면 어 연세번개 있지 맞다 얘 얜 이프리트도 있네 어 괜찮네 얘는 진짜 괜찮네 얘는 아 물론 제가 너무 세서 포기할 정도의 강력한 그 천사 소화 마흡에 비하면 많이 꿀리긴 하는데 당장은 뭐 눈물 모아서 가면 될 거 아냐 현장 대충 나오죠 재밌어 재밌게 됐어 죽어도 진행이 된다는게 재밌어 자 이것도 좋아 탐욕 아아 블랙 레이저 블랙레이저? 검을 줬다고? 블랙레이저? 누가 갖고 있는데? 야 블랙레이저를 줬다고? 뭐가 블랙레이전데? 블랙레이저가 뭔데? 아니 블랙레이저가 뭔데? 들고 있는 누가? 아 이거야? 뭐야 무슨 무기야? 장검이야? 현옥과 공포 면역? 야 개사기네? 잠깐만 야 개사기잖아? 저거로부터 흡수를 한다 현옥과 공포 면역이면은 이거보다 좋은거 아니야? 페리단보다 타코 2에다가 드래곤 2배 타코 3에 어 이게 훨씬 좋네 야 가자 너는 휴지통이야 하하하하 아 좋구요 주인공 더 세졌구요 어? 아 집시는 때리지도 않아 그냥 들게 해주는 것 뿐이지 둘 수 있으니까 지옥에서 이르니쿠스를 찾아가 노예가 된 지 음흠 아 아 이 작은 공포의 명령이 내게 되어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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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일건데? 나 이거 내가 쓸건데? 내꺼야, 옷도 들고 검을 가져갈라 그래 3번 3번 대기해 가라 솔직히 내 생각에 이 녀석 선에서 쉽게 정리된다 어 돌파해야죠 어디서 야 돌 돌피부랑 환영복제 동시에 쓴거야? 친놈이네 펌프 걸어줘 해줄거 없냐? 아 너는 대기해야겠다 야 이겼죠? 돌파한번 더 해 아 아 돌파 발의 눈물 방금 때리고 야 이 조합이면 절대 안 질 것 같아 진짜 아 지금 단계에서 이 켄사이 보초 켄사이한테 방어를 올려주지 힐 해주지 어 마흡사 마흡 깨지 상에 따라서 소환술 해가지고 헤헤 헤헤 불향으로 믿는 것도 되고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지금 조합으로 이덴니쿠스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물론 육대 육대 일로 붙고 두 명을 이름마당에 할 말 아닌데 아 그건 솔직히 심했어 법사를 뒤로 빼야되는데 그냥 진영도 지들 맘대로 진영 법사 한 곳에다 모아놓고 광역기 써가지고 전멸시켜버리고 시간 그럼 그만 이기심 야야 버그 좀 그런 걸려 미쳤어 진짜 버그 너무 많이 걸려 양쪽이네 길이 뭐시오? 아 무고하고 나발이 보여 야 아이템 내놔 어휴 돈과 호시원 좋구요 여기서 무고한 사람은 나뿐이야 옆에 길이 있는데 아니구만 가자구요? 혹시 내 그거 떨어지냐? 아니지? 명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악마의 시련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불쳐 이 시련을 겪는 내가 무고하지 가자 자 내가 다섯 개 모으면은 가운데서 뭐 나올 것 같은데? 타이탄 캐스트에서 타이탄 나왔던데 아닙니까? 진짜 했었는데 타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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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는 솔직히 왜 그렇게 조이스트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막 찍어 올렸는데 그냥 막 찍어 올렸는 듯 그냥 막 찍어 올렸는 듯 그냥 너는 몇 번을 만났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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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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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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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의 망 또 공포와 공황상태 면역 야 대박 너가 써야겠다 야 전기 어차피 안쓰거든요 저 전기야 방어도 내성불림 아 나 좋은거 너무 많은데? 마법반사는 무조건 왔다고? 솔직히 전기 필요없는데 나 어 필요없어 갖고있어 그냥 공포공황 면역 개좋구요 아 또 깜찍한 짓 한다 어 획득함 야 뭐야 아 아 잠깐만 귀찮아서 안돼 자 가자 저기로 저거 하면 거시긴 했는데 이거지 지금 면역 조명이거든요 야 빨리 가 빨리 르르르르르르르르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너도 면역 기자 해도 그냥 가서 쓸어버려 이게 아닌가? 아 야 뭐야 왜 저 쟤까지 죽어 개호바잖아 흠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필요없어? 도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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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줄까? 이건 좀 아닌데 죽이고 갈거야 쟤는 날 너무 괴롭혔어 나 근데 염구책을 못해도 됐다 뭐 걸렸냐? 나 나무껍질 피고 도와줄까? 도와줄까? 도와줘 죽여라! 야 힐 해줘 x4 아씨 뒤지겠네 뒤지겠어 버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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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죽여 죽여! 야 저거 회복 한 번에 안 돼? 병원 침대 그렇지 어디서 무기한 마흡으로 아 야 뭐하니 병원 침대 세워야지 병원 침대 너는 다 싸워라 할 것도 올 거야 가고 이리와 연구야 뒤로 갈아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7레벨 주문 하나 오 야 좋죠 7레벨 주문이면 세니까 야 2프리트 해야지 솔직히 2프리트만 한 거 없지 나 화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너무 흥분했나봐 네 네 네 다행히 1 2 2 자 뭐해봐 다음에 2프리트 둘 소환해서 보내야겠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가자 안통하죠 나가자 너는 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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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가 뭐지 먹이여 이거 다가가 아이고, 금방 끝났네? 이제 확장평만 하면 되네? 나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살 때 발로스 1,2 사고 비슷한 게임 하나 더 샀거든요 죽게 되고, 죽게, 줄 것이야 빌리그스 여깄냐? 좋은 일이야 내가 들었을 때 너는 죽은 자아 이 자아의 어린이 뭐가 있든 내 밥이야 뭐야, 그거 개라도 나오냐? 할아버지라도 보라이온이라 나오네 보라이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1대1도 있었거든요, 저 쉐도우 드래곤 이 정도는 내 삐부도 안 되지 돌피부 썼네, 쟤 바로 걸고 너는 써, 돌파 돌파 쓰고 바로, 바로 이 장전하는 거야? 제다, 사격증 제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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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정권침대 세워 야야야, 날라가는 거야, 날라가는 거야, 날라가는 거야? 야야, 잠깐 왜 저렇게 세? 야, 날라가는 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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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와 그거 더럽게 쓰네 제법인데, 이거는 버프 걸고 가면 쉽게 잡거든요, 그래도 아하, 이런 거만은 비용이 할 수 있나요 아하, 그래서 봄버거이 마지막 봄버거의 마지막 봄버거일 결 곳으로 잘 될거예요 네가, 윤리와 잘 돼! 강한이, 와! 4. 강아지! 가슴을 가라! 제가 이 레베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이셈도 풍부하게 있구요 돌피부랑 돌피부 걸어줘 나 피부 분신 허상분신 허상분신 자신도 걸어야 되는데 지금 걸 때는 아니다 버프나 써라 가자! 이러고 지면 안되지 자 1번 2번 보내고 3번 4번 밑으로 뺀 다음에 1번한테 버프 주고 1번 가고 4번한테 돌파 쓰고 아 소환을 안했는데 내가 지금 소환할때는 아니고 화살 써 야 어디가지? 야 왜 저 풍총걸음으로 오냐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아 말도 안되 진짜 하지만 모른다 하지만 모른다 아 모르기 뭘 모르니 야 이거 어쩔거야 와봐 완치시켜줘 완치 아 완치고 나버리기 이겼는데? 너무 훅풍처럼 끝나는거 아니야 게임? 너무 훅풍처럼 끝나는거 아니야? 소환 소환 소생 22,000 자 얘 주면 되죠 어우 야 뭔가 엄청나다 제가 뭔가를 빠져라 뭔가를 빠져라 뭔가를 빠져라 아 귀찮아 하하 하하 자아 와 이거 배울 수 있구나 아 다 찼어? 여세 줘 좋아 저 필요 없는데 일단 뭐 가져는 가자 겸치도 주니까 좋아 올리고 아 저 시간정지는 살짝 땡긴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 정지하고 그 콤보 쓰면은 무용창 콤보 쓰면은 무용창이었나? 야 이거 이런 색깔이야? 블랙 레이저? 존멋이다 야아 존멋 가드반지 극혐 마저 5% 내성골립 1의 방어 도 쓸놈이 없는데 넣어둬 됐다 가자 34 14 14 14 15 가자 탈 치웠다 집에 가면 되냐? 아 이거 5개 여기다 넣는 거구나 이레니쿠스 쫓아왔다 그러니까 이레니쿠스도 싸우겠지 뭐 왜 안되냐 여기도 넣는 거냐? 으음 굶은 굶은 마지막으로 싸움을 한 번 더. 두 분의 우리에게 더 숨을 수 없어. 몰라 비열한거 보소 이렇게 하고 싸우기 시작한다고? 아 나 칠을 왜 이렇게 높아줬어 220인데? 방어도 좀 보자 방어도 0 됐네 레벨업 35야 1인되지 뭐 줄거 없어 솔직히 나도 모르겠고 전사 보내 전사 보내고 3번 4번 끌어온 다음에 얘로 버프 걸고 아 진짜 좀 멀리다 큰일났다 소환해 이프리트 정도라면은 7레벨이 이프리트 정도라면은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돌파쓸 때가 아냐 돌파쓸 때가 아냐 다 풀렸냐? 벌써 풀리는건 안돼 꼼쳐놨던거 써야겠다 왜 자꾸 집어넣어 마셔 너도 마셔 너도 마시는 것만큼 빠른건 없어 입에 털어넣어 빨리 소환해 빨리 소환해 빨리 소환해 빨리 소환해 그렇지 현란 그 자체 이프리트 쌍 쌍이 이프리트 안걸려 안걸려 현옥같은거 안걸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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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도 걸렸어 이미 안걸리게 뭐라 안걸려 잡았고 하나 맞냐? 돌파써 딱 봐도 마법 걸었다 쟤 너가 돌파쓰고 너가 걸려있네요 가라 좀 남았어 45 남았어 45면은 적당해 그렇지 슬레이어다 슬레이어 약해 방어력 낮았던걸로 얘기하거든요 야 뭐야 다 잡은거야? 이렇게 이렇게 끝난거야? 모르스가 가까이 있다고 다 죽였어 뭐 가까이 있어 뭐 석화 걸린거냐 설마 아 기절한거지? 아 나 이거 한번 더 장어 가야될거 같은데 아 너무 이거 야 근데 저렇게 저런애들 막 소환했는데도 이레니쿠스보다 약하다 이레니쿠스 세긴 하네 제법이야? 기절이 혐이네 또 한번에 원투야? 운이 좋다 솔직히 랜덤게임인데 운이 더럽게 좋은데 오늘? 오늘 랜딩 봐야된다 풀렸죠? 안풀렸고요 지금 알았지? 나의 길이 거의 다 있었네요 지금 끝났어요 라운드 마셔 재생 좋고 기절 좀 풀려 빨리 야 언제까지 걸릴거야 예, 나 지금 내가 끝났으면 좋겠지 어딨는데? 번쩍거리지 않았어? 아, 쟤랑 싸우는 거야? 이레니쿠스랑? 지금? 아닌데? 일렉스 아닌데? 슬레이언데? 글파해 I'm waiting Give me some direction 아, 이레니쿠스랑 슬레이어 조합이야? 망했잖아 아, 돌파가 안 돼, 지금 안 보여서 소환해야지, 응 일단 이거 소환해 당장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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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좋아, 어, 위로 걸렸죠, 지금? 망했죠? 침대, 침대 까고 버프 벌어 너도 버프야, 너도 버프야, 너도 버프야 기저업으로 슬레이어 하나만큼 잡아야 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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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돌파 당했네, 얘 아닌가? 슬레이어를 잡을 수 있는 녀석이 없어, 내 파티에는 저거, 첫 타는 들어 모션 나오면 무조건 저거 한 칸 다르거든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게 아니라 환영주하게 하나 쓰면 추가 데미 들어가죠 야, 죽었다고? 쟤가 죽었다고? 못 살리잖아, 이씨 아, 잠깐만 준비하고 싸워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미쳤네 아, 미쳤네 못 살리자 부족은 걸어줘야 될거 같은데 잊지마 잘 들으셨어 제fig은ей 이 피부 걸어줘야 될거 같은데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테디언 중립압 생명력 경험치 힘 레벨업 힐인드 오케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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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었어 야 뭐야 어디갔어 뭔가 하나 사라졌어 깔끔하게 잡고 내려가 싸우면 된다 그냥 아 소원 됐네 빨리 빨리 we are to battle one last time no more hiding for either of us we came up you cannot stop the right's so 빨리 빨리 아래도 간다는 거 아니야 저건 무조건 일단 빨리 빨리 버프 풀리기 전에 I'm waiting just always going to try oh 잡고 내려와라 이프리트 x4 이프리트 x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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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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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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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라고 제가 안 갔거든요? 관여서 기절했다 아 주인공 기절했어? 더 없지 얘도 기절했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자 소환해서 먹이를 늘려주고 어서 소환해 시간을 벌어야 된다 우리 애들이 안 당할만한 시간을 야 오늘도 왜 소환 안됐어 고마워 고마워 왜 이렇게 멀쩡하냐 코코블린 정해병 어 데미지 들어간다 정해병 정해라 이건가 아끼자 집에 한번 해볼까 될지도 모르잖아 집에 안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든게 문명 없어 불신자 레벨 하락 리라 레벨 하락했니? 가라 뭐 걸렸냐 혼돈 망패 정신재배로 주인공만 가져올걸 정신재배로 주인공만 가져올걸 당장 위험한 소환숨 다 잡았죠 엄청 센 것들 엄청 센 것들 아 풀렸다 풀리는 애들이야? 야 가봐 뭐 걸때가 아니야 지금 밑에 있을텐데 100% 마법을 소진시켜 시간정지 같은 거를 찍어 기도로 보내서 애들 부활이 되니까 나 풀렸다 풀렸다 들어와 합격증이다 소환해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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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해제 헬메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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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가라구 가 싸우라고 오우야? 이레니쿠스야? 슬레이어잖아 오도르 먼무기 보호야? 됐고 돌파해 마지막 아니 아니 약한거 써 이거는 단묵 잡을 때는 약한거 써 그냥 아 야 말도 안돼 무슨 머업이야 저게 야야 말 안 되자 진짜 93? 끔찍한 고사? 아 뭐야 저게 흠 황당하네 씨 졸라 황당하네 돌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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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문신 불기술 잊지맞다 아 여긴 얘한테 걸어주고 힝 야 강해졌다 다시 플레이어가 문제네 플레이어가 난 전산전하는데 벅딜로 막 났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만 그냥 투명 가수고 말이야 야 투명 가수 어디있지? 이겼나? 도망갔어 도망갔어 왜이렇게 쎄이냐 진짜? 쎄골 쎄골 빛나를 만들어야 돼 타일 상급해봐 그냥 써 진짜 했냐? 했네 아 얜 안했지 해골 풀렸고 해골 푸는데 시간 썼고 플레이어 잡은거야? 죽었다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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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을거 아냐 없네 여깄다 여깄다 와봐 와봐 찾아서 와봐 작은거 써서 달려가 항상 못 때릴테니까 때릴 수 있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와 열려있고 네? 아 너는 감지 해야된다 투명한 감지 쓰고 너가 돌파 준비해 기절했냐 설마? 아니지? 왜 안보여 왜 안보여 왜 안보여 왜 안보여 섰잖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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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돌파 써 올라가 올라가 돌파 썼고 돌파 썼고 통했냐? 잡은거 같은데? 아 미로야? 야 도망가 아예 도망가 아예 도망가 아예 도망가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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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남았는데 한칸 남았는데? 아 그래서 어차피 힐 없잖아 쟤 쟤 그냥 파괴법사잖아 뭐하냐 얘 뭐 뭐하니 언제 풀릴거니? 나와서 싸워도 이길거 같은데 정도면은? 이프리트 보내볼까? 암살로? 이프리트 가서 싸워줘 이프리트만 보내보자 어떻게 하나 궁금하다 운좋게 나오는 시간에 딱 맞물려서 나한테 못염빌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빼게 해 싸워 마오 빼 마오 빼 마오 뭐하나 아닐거 아니야 드릴 들어간다 드릴 들어간다 걔도 소환하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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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전부 오버하고 돌비 오버하고 소환해도 안 통할거 같아 돌파 한번 써줘 혹시 모르니까 맞물릴 수 있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내 힘으로 슬레이더 됐나보다 이데니쿠스가 야 뭐야 쟤 왜 저래 어디서 야아 아 난 결국 당신의 당신의 의식을 회복한걸 압니다 시체가 다시 한번 생명의 죽음을 보이고 있다는걸 내가 얼마나 오래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은 엘프의 영웅입니다 지도록 하세요 예에에에에에이 크흐 졸라봤어 도움을 준 영웅입니다 싸움분들께 감사해주세요 암렛을 드리겠습니다 내 탓에 내 잘못들이 이데니쿠스를 만들어서 도전관리라 했어 진짜 끝났나본데 야 주인공 진짜 세졌네 넌 220인데라 체력 이데니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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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거 봐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구 도구를 미치지 도구 구열들을 슬레이어야? 슬레이어야? 잘 싸우는것 봐라? 슬레이어야? 슬레이어야? 고라이언 스워드가 너무 강해졌다 나 마우서 들겼네 슬레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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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사른의 군주는 사멸할 것이나 죽음에 앞서 필멸의 운명을 지는 후손토로는 수없이 나오리리 그들의 행사로부터 혼돈이 싹 들이라 전자 R라운더도 그렇게 말했다 잘 만들었는데 이분을 remotely 아프레이션이 Hyp transformer 그런데 이 지도에 아... 5명의 발톱 아... 엘프왕국도? 아... 아, 이데니쿠스 잡고 바알스폰 5명이 세계를 멸망시키니까 방금 나 활용했잖아, 엘프말도 나 버림 소환해제 됨 팔짱됐음 팔짱됐음 야, 이거 뭐야 얼굴 왜 이래?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새로운 지역이야! 아, 아, 새로운 지역 왔고요 네벨오피스 다 나 빼고 아, 진짜 세졌다 괴물 됐는데 진짜? 21이야! 생명점 226 힘 20이엔는 아, 점수 하나 획득 철퇴 확인 아, 타코 감소해 줌은 생겼어 어, 엄청 생겼는데 여섯 일곱 개 다 생겼네 일곱 개가 아니라 열두 개 열세 개 생겼네 레벨이 몇, 몇 업이 됐는데? 18 됐어, 18 18 됐어, 18 어, 얘도 그러면은 다 쓸 수 있겠다 아, 타코 감소해 어, 8레벨까지 다 풀렸네? 확인 아, 근데 아직 안 된다, 얘네는 16이다, 16 아이, 뭐야 야, 8레벨 두 개 맘이 드는데? 나 쫓아갔다가 얘는 뭔 고생하는 거냐? 빨개 한 명도 없죠? 개꿀 예시 너부터 어, 내가 원하는 조업 다 나왔어 성식자랑 법사 나왔으니까 마흡도 걸을 거 없고 야, 왜 이렇게 많냐 공포 제거 악으로부터 보호 악보호 여섯 개 아, 도구 안 와 침묵 한번 걸어볼까? 어 너 많아서 쓸 게 없어 근데 이 윗주문들이 이제 풀리는 건 정말 좋겠다 질병 하나랑 주문 시점 방해하나? 주문 시점 방해하나? 중상 치료 같은 거 밖에 없어? 어, 인간형 속박 포함되네? 피감기랑 야, 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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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은 이 정도면 됐고 회복 좋지 시명상 2픽인 뭐야? 어, 챔피언의 힘 어엇 오오오오 13.7 진실된 시야 정의의 마법 언대드격태 상금명령 살의 마법제왕 아아아아 그래 저항력 있으면 치료가져 가자 6번 완치 좋고 어 강력한 치유주문으로 치유 위주로 가져가자 오오 야 이걸 가져갈래 치유도 빼 왜냐면 딜 마법이 없어 치유는 많은데 상급회복 하나 있고 지옥문 하염폭풍 아 됐어 이건 너무 화려해 어 괜찮다 이거 가져가자 넣어 4번부터야? 솔직히 넣을 거 없어 마흡 자체를 내가 많이 안 집어넣어서 와 이거다 일행은 해치지 않는다 끔찍한 고사 넌 이거밖에 없어? 어 없으니까 저걸 일단 해야지 리프리트 가속됐고 어 돌파 하나 가져가자 어 돌파 너무 좋다 돌피부 하나 어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천사 소환 둘 다 돼서 천사 두 마리 소환하는 게 채운 거 같고 성식자는 뭐 그쪽으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보다 더 깊은 거 같다 그중 그중 도라이언의 양자 도라이언의 양자 그중 여성의 여성과 도라이언의 양자 그중 바을의 함유를 기만했고 그중 그중 바을의 함유를 기만했고 그중 그중 바울이 죽을 때로 죽을 수 있으며 기간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더 말할수 있으며 뭐야 개뜬금 없이 뭔짓이야 어딘데 여기 뭔데 아 여기로 이동한거야 위로 그냥? 야 근데 일단은 고라이 일레니쿠스는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히 악마 먹이가 된 채로 용압 속에 들어갔죠 그냥 완전 끝난 것 같고 디엘씨로 넘어왔습니다. 디엘씨로 넘어왔구요. 엘리니쿠스와 싸울 때쯤 주인공이 굉장히 세졌죠. 파워비 된 상태고 레벨도 거의 만렙이에요. 35구요. 디엘씨에 대한 건 좀 더 알아봐야 될까 하는 추가사항 같은 뭐야? 뭐러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모엔은 죽었죠? 아, 너도 바알스폰인다고? 아, 담벼? 자, 저기네? 아, 너무 깝치는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써보자 태양광선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받은 분도 맞는 거 아냐 그러면? 일단은 재빠른 놈부터 해쳐주고 얼마나 재빠른지 보자고 어이구 재빠린이 사라지셨네? 어디서 덤벼? 야, 뭐야 대화를 왜 해? 대화 따위 필요 없어 야, 제법 장비 좀 갖고 있다? 죽여가서 어딜 도망가 야, 얘네들 멍졌잖아 다 잡아버리니까 나 그거 해볼래 달짐의 끔찍한 고상 서퍼 빨리 왜 안돼 고사야 데려와 된거냐? 반응이 없는데 뭐야? 뭐임? 어? 최강선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성한 피를 가지고 있는 신의 아이여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신의 아이여? 하음... 난 데려왔고 실체입니다 왜 데려왔어? 아, 난 도깨에 왔다고 어떻게 도깨 교육? 나... 나 거의 만넥인데 이를 얹은 피의 그는 너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말 그는 너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말 너의 모든게 그를 당첨에 대해 수혁의 삶이 없다고 너의 영혼의 기사에 들어간다 너의 영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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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는 당신을 못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는 당신이 법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럼, 너 마지막에 왔습니다. 내가 곧 뵙겠습니다. 이만큼, 도전까지 다했어. 그럼, 너 마지막에 왔습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례복이 말해주겠다 바알의 구체화된 것은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 넌 이곳에 전에 와봤었어 고치 같은 것이야 아버지의 거대한 왕국의 축소판이지 거래라고요 신중히 얘기하세요 도박힘 죽은 자의 제한은 어떤게 될지 모르니까요 존재하기로 다시 살기를 원해 이거 동료 되는 거 아니야 생긴 것 좀 봐 초상화 있어 죽은 아버지의 오점과 함께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영혼의 아주 작은 요가 어 그래 나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은 줘도 상관 없는데 어 아이언스론의 힘을 아아 잠깐만 아이언스론이라고 잠깐만요 아이언스론 아 다른 거 나와 아아 너무 늦었어 널 회복시켜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나 동의하겠어 설마 내가 사례복을 살려줄 줄이야 얼마나 가져가냐 능력치 아 지금도 이미 충분히 오버스펙이라서 정과 갑옷은 없지만 바알의 정수 없으면 너무 고마워 별 느낌 없었는데 별 느낌 없었는데 별 느낌 없었는데 별 느낌 없었는데 적은 부분이라고 의식을 아아 내 느낌 위험한 일이었어 내가 이제 열어줄 거다 동료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네 이펙트는 연쇄 번개네요 어떤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당신은 묘하니 모라 당신의 마시는 얼굴에 공부를 맞선네 왜그러냐 세이브 한 번만 하게 해주면 안될까 예언의 첫걸음 곳이야 넌 도저히 이겨야 돼 그래 널 데려가 데려가자고?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얘 1엔딩 레벨에 사례복 17이라 그랬죠? 지금 동료들도 18이거든요 난 나의 존경심을 사게 됐어 형제와 형제가 힘을 합친다 널 따르는 맹세가 될까? 저거 가자 156 땅바닥에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은데 아 그 곳이구나 개 웃기네 잠깐만 잠깐만 나 뭐 깎인거 있어? 없잖아 없는데? 하나도 안깎였는데 그냥 조금 받았다는게 진짜 조금인가 봐 너는 뭐 그러면은 어 17레벨이네 진짜 아 어 이거 보고 싶시라 그런건가? 어 일단은 18이에요 힘이 18 어 어 어 어 지능 17이고 숙련도 점수 하나 양손검이네 얘는 나의 양손검 좋은거 많은데 양손 무기 스타일이고 야 너 전문까지 밖에 안돼? 어 되게 센놈인줄 알았는데 그정돈 아닌가? 세뇌 하나 찍혀있네 세뇌하 세뇌해주자 그러면 줄게 없어 파이터야 그냥 이렇게 보니까 좀 구리다 별로 안 센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 아이템좀 보자 양손검 플러스 쓰리 저런거 끼고 있는거야? 소용세네? 아니 저게 뭐니? 일단 지금 동료니까 인정속 두 배로 늘려줌 방어 이게 뭐니 야 드디어 쓸만한 나오는거냐? 쓸 수 있냐? 애초에? 5단계짜리 장비인데 이게 좋겠지 어 아 잠깐 장비 안되네 아 못내네 아이씨 개쓰레기 잠깐만 아 대금 버린거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버린게 있는게 아니라 걔 부하가 죽은 상태로 이동돼서 내가 다 버리고 올 수 밖에 없었어 다시 엘프 마을을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곤란한걸? 변화가 뭐 있는거니? 뭔 차이가 있는거니 이게? 더 안좋은거 아니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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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그 스테이더스치가 낮구나 쓸만 없는거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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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좋잖아 저거 지금 끼고 있는게 좋은거네 그러면 아이씨 만스크가 만스크였나? 만스크가 만스크였나? 넣어 여기 있을리가 없지 있네 어 오 있네 껴지네? 오와 타코 감소 있어 괜찮네 근데 너무 가져갈거 많다 인간적으로 씨 야 방어도 가져가 이게 안껴진다고? 일관대네 이건 뭐야 맞아 플러스 10%라고? 내성굴림 하나 있고 개 좋네 이거 가져가라 아 너 좀 애매하다 장비가 레벨이 너무 낮다 뭐다 레버가 18레벨이 뭐니 최종 버스인데 내가 너무 녹아다 많이 했나봐 이르니쿠스는 또 너무 강하고 이르니쿠스도 동료되면 재밌을텐데 방패 망토 왕자들의 반지 가드 반지 가져갈게 너무 없어 관통자 영혼의 서큘렛 저 녀석 순수 양손 전사였다는게 더 신기하다 나는 1회차 캐릭터가 순수 양손 전사 아니야? 내 캐릭터가? 나랑 같은 캐릭터였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너무 많이 소진해 버렸나봐 저런거 다 뭐 존의 열쇠도 무슨 쓸모도 없잖아 사실상 우짜냐? 망토 꺼낸거 주고 신발 주고 음 반지 목걸이 뭐 팔찌 다 없네 됐어 이 정도면 돼 가자 가사 5인 팟 됐다 5인 팟 다크 소울에서 나오는 까마귀 아닙니까? 어 진짜 진짜로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어 새로운 동료 그래도 체력 많긴 하다 주인공이 너무 많았고 인간적으로 사례복 1편의 보스죠 사례복을 손에 넣었구요 저는 확장팩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어 확장팩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된 시스템 같은거 있는지는 저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넌 나를 도릴 수 있어? 없어? 아... 사람을 더 돌려올 수 있다고? 그 본편에 있는 애들 데려올 수 있나 보다 아... 에드윈 아 그렇네 와씨 이렇게 많았어? 팔라딘 인키지터 드로우 클레딧 바운드 헌터 드루이든 없냐? 자 일단 나중에 괜찮아? 핵사트는 없네? 뭐 지금 이런 상태구요 어... 나중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어 재미있어요 어 우리 확실하게 엔딩도 한번 봤고 어 되게 영상이 좀 현대시켜서 의외로 어 넘어가는 영상이 한번도 짚고 넘어가자면 이르니쿠스는 이제 해치웠구요 해치운 다음에 이제 엘프의 도시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자신과 같이 바알의 피를 이은 다섯 명의 전사들이 세계를 막 다 휩쓸어버려서 날 영웅 취급했던 도시에서도 날 두려워하고 나를 좀 방출한거죠 추방한거죠 뭐 그런거로 그런 내용이었구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세이브가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엄청 길었는데 원래는 다음에 에어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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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